자 오늘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택배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즘 주요 택배업체가 개인 고객에게 부과되는 택배비도 천원 이상 인상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택배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택배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렸듯이 보셨듯이 택배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배 배송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택배 기사분들도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 고객에게 보내는 택배비도 인상할 것이다 라는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개인 택배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많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진택배 같은 경우도 4월 19일서부터 1,000원에서 2,000원 무게별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글로벌 로직스 같은 경우도 4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한 1,000원씩 개인 택배비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었죠. 택배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에 과연 택배비가 적당한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12년도에 택배비가 2,500원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2,200원입니다. 그러니까 2,221원인데 어떻게 보면 택배 물량은 상당히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비는 계속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택배비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난 그런 측면인데 수입은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과로사 문제가 계속 나왔고요.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각 택배사에서는 5천억 정도의 처우 개선 비용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택배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영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 택배비가 올랐었는데 그 이전에 기업 택배비도 올랐습니다. 기업 택배비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상점에서 택배를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씩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하고 기업하고 개인에 대한 상승폭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 논리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이렇게 차별화되는 게 기업하고 개인하고 비율을 본다면 9대 1 정도 됩니다.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업 부분은 조금 적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택배비 구조를 잠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일단 기업 고객이 한다고 해도 수거료나 아니면 배송 수수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터미널이나 기타 재반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관련돼서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택배비가 국내 택배비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국토부에서 택배 관련돼서 지금 영역을 준 게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 협의기구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4월에 나온 일단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택배비보다 2, 300원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보다 택배비가 한 2, 300원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결과가 5월 말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초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미리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택배비가 인상이 되었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이 5월 말, 이번 달 말 정도에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택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라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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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